안녕하세요. 이달의 소녀 10번째 멤버 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11번째 멤버 고원이가 공개되었는데요. 제가 고원이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을 갔는데 노래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뮤직비디오도 너무 예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30일 정오에 공개되는 고원이의 첫 솔로 싱글 앨범 원앤올리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뻐해주세요. 그리고 고원이의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이달의 소녀도 들어봐주시고 저와 고원이가 함께한 신선한 곡도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고원이 화이팅! 이달의 소녀 화이팅! 안녕!